어 반짝이야. 금 잊어버리면 어떡할라고 상왕보섭. 상왕보섭. 이 상황에서 딱 맞는 와 아까 샀는데. 와 향기해. 여기서 오해전같은데? 여기서 오해전. 하밭입니다. 완전 이쁘게 끝으로 올라간다는게 해명왔구요. 이상한 길로 정해져고 있습니다. 인식이 형님. 잘 차고 있습니다. 포함 감사합니다. 우리 가리현 형님. 줄보현 형님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잘 쓰겠습니다. 내가 돈 주고 사는 건 하나도 없네. 금 있잖아 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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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 플레스도. 아, 플레스. 아 아 아 아 아 오! 반대가 화이팅! 자, 출발! 우선 내려와서 확인할게요. 자전거는. 그래도 다행이다. 그 정도여서. 페달하면서 옆에 살짝 찍긴 한데. 여기만 괜찮은거에요? 저도 3개요. 아, 되게 이쁘다. 오! 오! 오오오 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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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